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나이도 있고 제가 관직에 대한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말하는 바를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에 이해가 가장 크게 갈려 있는 조국의 동포들한테 그냥 제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거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드디어 11월 11일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역사상 최대의 뭡니까?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이 한 장으로 뭡니까?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득표수 기준으로 한산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차가 좀 있죠. 3만 7천 표인데. 그러나 그거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오차가 100표 몇 표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는 표를 쑤셔놓은 적이 없으니까 사전투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3만 9,201표에서 7만 4,941표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만 7천에서 4만 표 정도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거의 전부를 뭡니까? 더블 민주당의 진교훈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야심적으로 이름대로 임명한 신임 선관위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데 그냥 부역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인간들이 처벌받는 날이 오기를 학수 기대합니다. 이 인간들이 이런 활기를 치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다 소화한 다음에 오랫동안 글을 쓰는 능력을 이런 배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딱 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입니다. 3만 7779표 정도를 만들었고 조작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5% 사전투표 득표수 32.85%를 조작을 했다. 그리고 거의 전부를 녹여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가 갖고 있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를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가 다 가짜다.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세 등분 나눠가지고 한 등분을 빼면 그게 진짜다. 50%를 더해줬기 때문에 150%가 지금 되어 있는 거다. 50%를 빼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냥 50%를 빼면 세 등분 여러분들 고기 큰 거 한 세 당분 나눠가지고 두 등분 냉장고 안에 넣고 한 등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등분을 버리게 되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더블당 50% 보너스. 더블당 진짜 득표수 선관위 발표 더블당 득표수 곱하기 3분의 1인 겁니다. 이런 죄악을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연수원 원장을 지냈던 인간이 가가지고 한 첫 작품입니다. 화이술지입니다. 이건 정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그냥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라는 것이 그냥 거의 조작을 해서 밥 먹듯이 해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 표를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위가 조작 상태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기 66%는 사전 진교훈의 밑에 50%는 단일. 사전 100인 단일의 차익값 15%입니다. 이게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익값이 이렇게 큽니다. 진교훈 플러스 15.28% 김태우 마이너스 17.79%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수정을 해가지고 조작한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수치가 나옵니다. 진교훈이 조작 수정 후 사전 득표율 50% 당일 득표율 48%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2% 김태우 조작 수정 후 사전 득표율 45% 당일 득표율 47%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2%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번에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걸 이런 윤석열이 한 사람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쳐닫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